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트위치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콩천이고요. 오늘의 볼 게임은 게임빌의 프로야구 슈퍼스타즈거든요. 이게 제가 알기로 게임빌에서 프로야구가 초등학교 때 어린 시절에 피처폰 시절 있잖아요. 그때 2007년, 2006년 그 당시에 엄마 핸드폰으로 다운받아가지고 해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의 기억을 약간 되살리자면은 빠다 하나 사잖아요. 그러니까 최고급 빠다, 최고급 신발, 최고급 글러브 이런 거 사면은 하나 땡치잖아. 자, 거짓말치고 치면 홈런이었어! 한 열 번 치면은 여덟 번이 홈런일 정도로 그 아이템에 대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간 막 진짜 막 공 날아올 때 치잖아! 그러면은 땅! 그니까 자 땅! 이러면서 멈춘단 말이야. 멈춘 다음에 그 공에서 막 별빛이 뿌루루루룩 날아가가지고 홈런이었단 말이야 그때의 약간 그 풀템에 대한 그 제가 그 로망이 있었거든요 저희 형이 그걸 맞춰줬는데 그 프로야구가 지금 8년? 7년인가? 6년인가 만에 부활을 했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도 약간 추억도 좀 기억나기도 하고 약간 내 나이쯤 이거나 아니면 나보다 좀 위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저보다 살짝 동생인 분들은 알게 알거에요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약간 이거 알죠? 게임빌? 이거 알죠 다들? 진짜 오랜만에 들어오잖아 그래가지고 한번 이거 해보려고 해 저랑 함께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렛츠기림맨 으엥? 뭐야? 미인게? 아잉 뭐야? 뭐야 이거는 또 으엥? 도무처건 아니냐 이거? 구단 명 뭐라 할까? KG 3cm? Fuck you sir K로 할까요? 그래 아 K로 하자 K로 하자 그래 K로 하자 그래 K가 맞는 것 같아요 오케이 K 그러니까 아 그냥 K자 콩천피그드 레츠기릿 베이베 콩천피그드 구단 창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한의 선수 야 그래 이게 남한의 선수가 있다니까 옛날에도 남한의 선수 있었어 아 맞아 맞아 이거 훈련도 있었다 훈련도 있었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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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다삭이 오케이 이렇게 훈련도 받아야 되는구만 호감도도 쌓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주세요 그럼 내가 널 가질 수도 있 으엥? 아니 애인을 고르는 거야? 으엥? 내가 고르는 게 아니야? 띠용 저의 smile 하하하 흐! anch 뭐야. 갑자기 갑자기 연애하는데?! 릴라씨 무슨 안 좋은 얘 sanction 저는 왜 이렇게 바보같을까 네? 바보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은 매니저로서 중요한 미팅을 있었는데 그만 깜빡해버렸어요 현실적으로 도와줘야 되는거야 뭐야 무조건적인 칭찬은 좋지 않다.고 그거는 안하고 오지 마세요, 리나씨! 리나씨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저라는 결과가 증명해주잖아요. 정말 고마워요! 역시 전 엄두천씨가 세상에서 제일 좋... 어! 어머나! 저... 용의를 해서 고백할게요. 전... 리나씨가 좋아요. 우리... 사귈래요? 앗! 멍청하긴! 울지 마! 넌 내 여자니까 내가 더이상 울일이 없도록 만들겠어. 어! 그니까 내가 얘랑 이제 사귀면은 이제 얘의 그... 이 트레이너의 그... 슈퍼스킬을 배울 수 있다. 여러가지 일을 겪는 사이에 선수의 체력이 눈에 띄게 떠지네요. 뭘 하는거야? 하하하하하하 어? 뭘 하는거야? 이 자식! 바로 리그 뛰러 가자잉! 이제야 야구 한판 해보는구만! 이게 보통 나만의 선수 둘 때까지 이게 랜덤이거든예? 오케이! 와우! 크고 튼튼한걸? 야! 쓰리... 야! 쓰리 볼... 투 스트라이크 투... 투 아웃인데 이거? 투 카우트인데? ksam Goku NCAA 애기인데 애기? 야 얼굴이 애기야. 오 자성 배치? 이런 걸 abuse 좀 좋지. 왜냐면 솔직히 나 야을 못이거든요. 아, 야구 알리지도 못하는 놈이란 뜻입니다 여러분들 에? 에? 나만의 선수를 예쁘게 만들어보세요. 트레이더와 함께 선수를 육성해보세요. 선수 육성을 완료해보세요. 육성한 선수로 강력한 구단을 만들어보세요. 아! 내 구단을 내 선수로 전부 다 만들 수 있구나! 으음! 이런 거 진짜 모르거든요. 근데? 나 진짜 몰라 이거. 나 진짜 야알못이라서 진짜로 아! 몰라! 몰라! 지구! 에? 바깥 가운데 바깥 올해도 후쿠나구만 뭐하니 슈퍼리그 슈퍼스타 리그 스카우터들이 많아 보이는데?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맞아 이거 내 순서 올 때까지 일단 게임이 알아서 불어가거든요? 나 어딨어? 빠라라바바바바밤 뭐야 선수 이름이 가운데 바깥이야. 아! 나 잘못.. 잘못 선택해가지고 가운데바깥인데 팀이 선수 이름아. 하하 나 진짜 4.5개 이상 기록 오케이? 포!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끝까지 본다. 지금이야! 앙! 베이베! 달려 베이베! 바로 홈럿 쳐 버릴게요. 5회말 원아웃 2루 아니고요? 앙! 아까비? 지금! 아! 오! 아! 아! 나이스! 우리팀 1루타 쳤고요. 안타치기. 오케이? 안타쯤이야 뭐.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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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곤발 이 자식! 아! 야! 거기서 그러면 어떻게 해! 형이 나 여기 트레이너가 많아? 자네가 가운데 바깥? 아 이거 잘못했어! 아! 나 이제 뭐 가운데 바깥이야. 하하 진짜. 나 가운데 바깥 아니야! 네 제가 가운데 바깥입니다. 아니라고! 원래 그냥 콩천 이런거 할래 했죠? 선수 이러래. 아니야! 끝까지 봐야돼! 끝까지! 끝까지 봐야돼요. 여 간나자식! 띠어! 아! 자 여기 느낌표가 뜨면 가운데로 colo 끝까지 봐야돼요. 오케? 구석 올렸다 볼이야 이건 볼이야 이건 아 이 자식 포볼로 날 보내는 자식 작전이군 지금 얘기해 오케이 오케이 이번엔 진짜 실게 이번엔 진짜 실게 야 이 새 레츠기릿 베이베 아니야 아니야 티가 난다 티가 나 이거야 첫구역 갑니다 베이베 잠깐만 나 타율 0.231? 야야 잠깐만 지금이야 트fon 내가 딴거야 저 3점 여러분들 내가 딴거에요 사장님 지금이야 그렇지 예에에에ㅡ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핳 하하하하하하 갑니다아rich 갑습니다아 와우우 에이쓸 다시 한 번 더 부긴 했구나 1회 초 이거는 당을 으로고 날아갑니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깁슨? 깁슨 했냐? 지금입니다 사장님! 아니네요? 지금입니다! 아니 나는 잘 쪘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치면은 어? 아웃이요 아무튼 너희들이 이겼다! 아웃 개꿀띠! 뭐야 MVP가 선배라고? 야 내가 홈러 쳤는데? 어이거 그레이트 오케이 오케이! 오늘 게임 여기까지 오늘 홈런이라도 쳐서 정말 다행이다 홈런 못 쳤으면은 그 옛날 옛날 그 프로야구에 응? 게임빌 프로야구에 그 홈런의 그 타격감 예? 이거 진짜 쳐본 사람만 아는데 그 옛날 그 진짜 타격감이 어두웠거든요? 치면은 그 소리 나면서 그 막 투수 그 표정이 있다고 놀라가지고 막 입벌리는 그 표정이 있어요 약간 그거 그 맛을 다시 한 번 좀 느껴볼 수 있는 정말 오랜만에 진짜 한 10년? 12년만이거든요? 13년만? 와 아무튼 나는 나는 좋은 거 같아 나는 재밌는 거 같아 뭐 보시는 여러분들도 뭐 나름 재밌게 즐겼잖아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다운로드 받아서 한 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공찬이었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가보겠습니다 빠이 맨 바이바이